안녕하세요 글로비입니다 호스트 밀라노는 카페 및 커피용품 고급 식기 관련 전세계 최대 상업용 주방용품 전시회입니다 올해 전시회에는 공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이 파텐더로 칵테일을 만드는 로봇바 앱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커피를 만들고 커피 재고 관리를 하는 블루투스 커피 머신과 커피 클라우드가 상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상업용 주방용품의 최신 트렌드를 선보이는 호스트 밀라노 전시관은 식기료 기계 및 용품 커피 및 커피 머신 이렇게 4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탈리아가 커피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커피 및 카페 간에 세계 요료 커피 관련 기업이 참여해서 카페 형식으로 부스를 꾸미기도 했답니다 올해 호스트 밀라노는 로봇발 클라우드 시스템이 주방용품 나아가 요식업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우리 기업들도 주방용품과 같은 전통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참신한 제품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